그 맹세를 받았지마 쉬지 말고 움직여라 아이고 건빵 극혐수님 10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빵 극혐수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우리 건빵 극혐수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서와요 형님 샤코 서포트 지리네 지금 이걸로 도발하면서 씨바새끼 한 명 잡으려고 하는거겠지 썩은 시체명세군 그럴만한 용기가 없어 보이는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도발하는거야 도발하는거야 이거 다 도발 저 뭐하냐 객기부리냐 지금 쟤도 나 죽겠는데 이거 칼리 이킬이다 이거 좀 크다 몰고 그랬나 그저 날 놀라게 하겠다 그저 날 놀라게 하겠다 흐앝 흐앗 구더기밥이 될 주제에 노망 사라했군 흐앗 크으앗 흐앗 흐앗 썩은 시체냄새군 아 2킬 준거 조금 오반데 개오반데 이 새끼는 피 왜이러냐 어 이 시발새끼들 미쳤나 오우 오우 심각한 척하지마다 아 대푸네 말도 안되게 딸기 시작하면 게임 터지겠다 먼지를 키 먹어가지고 오우 오우 아 바로 이것이 내 실력 와이소 시리어스 와이소 시리어스 시체는 없네 지금 과거는 환영해 와이소 시리어스 아 존나 꼴보기 싫네 샷코새끼 오케이 시리어스 아 티티 사 Wake 시리어스 미쳤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은 쟈하고 Q만 안맞아주면은 그.. 한.. 뭐 당검 던지는거 있죠? 그거 아.. 지금 놓치지 말자 목욕만 좀만 놓치지 마라 좀 아아 아 아 이거 뭐하냐? 제발 제발 살아봐라 어떻게든 살아봐라 아 아.. 이거 누구 탓을 해야되냐 아.. 렌가는 이 와중에 뒤져놓고 4픽 진짜 보겸 맞대요 아.. 저런새끼를 진짜 개때리고싶다 진짜 이러면 이러면 안되는데 개패고싶다 우물에서 잠수하고있던 이마는 어.. 뭐하나봤던 이마는 어? 보겸인지 한번 또 확인하러 갔다왔네 또 어? 역갱이나 치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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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.. 일단 조치해줘 아아 까비 버리고 깔끔하게 못먹는건 버려줘야돼 다 터지네 다 터져 랭가 어리머리 지리네 탐 뭐 들고왔지? BF의 동시에 뭐하냐 랭가야 어? 아 아 샤코 개패고싶다 아 샤코 개패고싶다 랭가 어디 탑에있냐 리슨지가? 땡을 존나잘다니네 리슨새끼 아 샤코 개패고싶다 아 샤코 개패고싶다 에이 아 샤코 개패고싶다 아 샤코 개패고싶다 왜 이렇게 진지해? 왜 이렇게 진지해? 내가 안오냐? 아 이거 흔들리말농도 진짜 빡치네 참 개조졌고 지금 보니까 그냥 붓이 좀 희망인디 와아아 이거 스누브로 불러간다 이거 카타시의 33기에 너 지금 운전자 망터 하나 들고 오고 있냐? 그걸 잡고 있냐? 그정도로 날 놀랍다 미신한데 솔깃다이가 에에에에 조심해라 조심해라이 터졌네 터졌어 일단 이 코 마저자고 아 도κα 도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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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좀 하자 애니가 티버가 없었네 아 라인도 존나 놓치고 와 개 비리이븐데 라위사라고 미쳤냐 지금 미드 3렙차 한 두발 정도로 끝내주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아무리 카타 후반에 좋다지만 이거 힘도 못쓰고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안주시니 그래 지금 우리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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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버는 봄이냐? 자코는 뭐 어떻다 미드에 섭도 안나오네 다 죽구요 저어..씨발 솔킬 존나 다닌다 지금 정글이 터뜨리네 지금 정글이 정글이 터뜨리네 정글이 터뜨리네 정글이 터뜨리네 정글이 터뜨리네 정글으로 빨리 밀어라 마지막 타치지말고 막타치면 싹 날리네 진짜로 공통을 아껴야지 전략하는게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어 리븐이 뭐 데리야 어 리븐은 킬 맞다면 리븐은 데리냐 아 나인도 애매하다 저거 내려가다 돼질수도 있는데 심각한척하지마라 심각한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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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고오냐 이 새끼 그정도로 발푸린거같은디 이거 씨발 일로올 도로다 나 잡는거 아냐 이거 입고나오는거 아니냐 이거 그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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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런거 잘못하잖아 지금 누군가 여기 있는거 뻔한데 대 네네 야야야야야야 냠냠냠잠 으압 애니님 압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썩은 시체냄새군 20분 서랭각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저런건 좀 과감하게 들어가보든지 아 답답해 아이구 답답해라 아이씨 뭐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 어떻게 잡겠다고 인마 티보 한다고 못잡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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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먹으라 이거 이거 나도 렌즈로 바꿔야겠다 샤쿠때문에 막 박스 깔려있지? 어? 지금 시작 먹혔지 심으라나? 아 스탱은 몇이냐 지금? 240? 일단 초과스 라바돈의 로아 원콤각 지금 침묵 막고 에어본 뜨고 바로 냠냠 원콤각 침묵 여기 전멸 있으면 아마 들어올걸? 아 너무 뻔하긴 한디 각오주지 말아야겠다 그냥 알쓰 아 탑이 제이드로보면 그냥 해보네 그냥 뭐하냐 야 그만좀 뒤져라 그만좀 뒤져 얘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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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븐 잡아 리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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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벨사약 없냐? 존벨사약? 아 루션 카운터원딜? 루션 카운터원딜이라고 까지 하긴 좀 그래도 좀 괜찮은게 이제 좀 그레이브즈가 있지 어 그레이브즈가 신발도 없고 일단 스탭팁부터 뽑자 이거 열정이건 가야겠네 이거 스틱 60대다고 엔 잡고되어있는 어 에어폴댄 원 이 좋았어 에어폴댄 뒤진다 가로이거 드럼도 저런거 한번 들어가봐 저거 아 아 왜 이렇게 아프냐 힘차게 좀 보자 지금 와담사야지 코어템 나오잖아 그래서 집에 갔지 일단 템이 좀 괜찮게 나왔네 나도 지금 나쁘게 나온건 아니네 지금 힐이랑 옷이 좀 주워 먹어가지고 평화? 그럴만한 용기가 없어 보인다 무조건 전면 있어야 된다 이거 심각한척하자 에어보네 지금 궁을 이런걸로 쓰더라 약간 조금 꼈다 제발 살아라 궁있냐 어 무빙 좋았어 저거 백악동선으로 돌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저거 상담하고 잡습니다 저거 잡았다 잡았다 야 이건 아니다 잡아 잡아 원딜 잘라 저 데끼 저거 좋았어 저걸 이야 안되오 오오우우우와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Recommader 오 잡킬 인디 너무 무리했나 내가? 와아아아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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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타도 먹어라 그래 침묵 잡는데 의우가 아니라 침묵이잖아 침묵이면 뭐냐 스킬을 뭘 쓰잖냐 아 이거 뭐 컸구나 지금 헷 하하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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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야되 저거 돈이 짜듯한거 버뮤다 삼각지대네 야 이거 박스 맞고 뒤지겄다 이거 이러다 어? 아 초가스 맞긴 막아야되는데 초가스 저거 어떻게 잡냐 아 랭가 방템인데도 좀 높네 지금 쉬지말고 움직여라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 이겨야되는데 이런 게임이 이겨야되 재밌는데 진짜로 게임이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여러분 초가스 미드에서 잡을 수 있는 챔프 있어요? 초가스 좀 카운터 나야만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시지 미드리븐? 미드리븐도 되겠냐? 똥 화 나 라임 푸쉬라 내놓자 라임 스피 초과사인데 걸리면 가겠네 야야야야 너 뭐하냐 뒤통수 다 뒤통수 있는거 안보이냐 다 무슨가 저거 근데 농노딜인데 그러면은 라이까진 거그가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괜찮아 와 1치킬 살아나고 있는데 1치킬 욕먹은т 플러스 욕먹은틴 아아 제 형 근데 이렇게 가다가도 후반에 제가 결정적일 때 오브젝트 컨트롤 할때 한번만 자르면 진짜 역전 나오는건데 이런 게임도 본다 이거 컨트롤 오브젝트 컨트롤 하거든요 음 음 으 아..이거 진짜 적당한 게임 진짜로 아..이거 진짜 적당한 게임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새겐 궁을 데미지 넣는 거 같아 와..뎀지보섬 완전 시발 장인이네 이거 몇이냐 지금 나왔어 지금 390 이기나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죽어도 못이기냐 이거 페이크도 와도 못이기는 그런 각이냐 이거 지금 바로 이것이 내 진행이다 도발 정도로 끝내줄지 메모리가 띄월도 레 upcoming 스테이 sc 아래서 스테이 두드리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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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m 스테이 엔간이 엔간이나 엔간이 지난빡 숨이 스테이 스테이 야 내가 못한다 일단 내가 못했지 못했는데 봐라 갑자기 봐라 이게 뭐시봐 자라 고문하곤 떠나고 이거 뭐시봐 뭐 와 자코가 정글러인가 봐 아 이거 보니까 음 아 거의 나도 뒤로 아무것도 못났어 지금 개발렸네 그냥 초가스 자코 초가스 자코한테 그냥 놀아놨네 지금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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